교재 43페이지를 보시죠. 43페이지를 보시면 신고납부라는 게 나올 거예요. 신고납부는 누가 계산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냐면 납세의무자 본인이 자기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신고납부라고 합니다. 이제 2번 특징에 보시면 그 특징 쪽에 한번 가보시면 그 특징에서 동그라미 2번에 3개 확정, 확정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확정만. 양가로 2번, 동그라미 2번에 3개 확정. 확정이라는 걸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 여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신고서를 제출할 때. 그럼 내가 이 신고서를 제출한다 이 말은 곧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신고할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고납부 세목에서는 여기서 세금을 다 암기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 신고납부 세목을 한번 칠판보고 찾아보죠. 취득세는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재산세 보통징수,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보통징수, 신고 선택에서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납부 세목은 취득세. 거기에 취득세 밑줄 그어보세요. 취득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등록면허세. 이 두 개.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끝에 가로까지 체크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선택적 여기까지 체크하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신고할 수는 있는데 선택적 신고납부입니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 신고납부를 내가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신고납부를 불리행하면 신고를 제대로 못하면 보통징수. 등록면허세도 신고를 불리행해버리면 신고를 제대로 안하면 보통징수. 재산세는 신고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도 신고를 불리행했을 때는 보통징수. 그리고 내가 신고를 제대로 안하면 신고를 제대로 안했을 때는 추가로 뭘 더 물려라 그랬냐면 가산세를 추가로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신고 내가 안 하니까. 내가 신고 제대로 못하면 가산세라는 걸 추가로 물리겠습니다. 그러면 신고라는 것은 거기서 내가 신고할 일을 내가 못했으니까 양가를 4번 봐보세요. 신고납부, 불리행을 하면 내가 신고를 제대로 못했을 때는 벌칙으로 가산세를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산세라는 용어가 나오면 무엇을 제대로 못하니까 가산세 물려라 그랬던가요? 신고에 딱 두 글자. 의무. 의무라는 글자만 그것을 체크하시면 돼요. 내가 할 일을 안 하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할 일을 안 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제 날짜에 안 했으니까 정부가 나에게 벌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한 편 넘겨보세요. 이 가산세라는 게 어떤 걸 가산세라 하는가. 가산세, 기본적인 배경 설명이 거기에 쓸어 있을 거예요. 가산세라는 것은 기업번의 특징에서 끝에 벌과금만 밑줄 한번 꺼보세요. 벌과금. 벌칙으로. 벌을 세우는 걸 가산세라고 그래요. 동그라미 니음번에다가 중요 표시하세요. 니음번은 엄청나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 지문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가산세라는 것은 본래 세금을 한번 제가 써볼게요. 취득세라는 세금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세금 신고를 안 했어요. 취득세 신고 안 하면 정부가 무슨 세를 계산하면서? 무슨 세 계산하면서? 취득세. 정부가 내가 신고 안 해버리면 내가 이거 안 해버리면 정부가 취득세를 계산하면서 여기에다가 뭘? 가산세를 더해요. 가산세를 더해요. 가산세를 더해가지고 여기서 가산한다 이 말은 세액에다가 가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계산하고 있는 세액이 어떤 세를 계산하면서? 취득세라는 걸 계산하면서 이 세금에 가산해버린다. 세금에 가산하니까 전체를 묶어서 이름을 취득세 이렇게 쓰는 거예요.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이걸 두 개를 통칭해서 이름을 취득세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를 신고 안 하면 취득세에 가산되는 가산세는 이름이 무슨 세 이름으로 쏙 들어가라는 얘긴가? 취득세라는 본래 세금 이름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산세라는 것은 세금이다, 세금은 아니다. 가산세는 세금이다, 세금은 아니다. 이 속에 들어갔으니까 세금이다, 세금은 아니다. 세금이다. 세금이라고 썼는데도 세금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이 가산세를 취득세하고 두 개를 통칭해서 이렇게 써서 취득세라고 썼으니까 이 속에 가산세가 취득세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내가 신고 안 한다고 해서 정부는 나에게 취득세 얼마, 가산세 얼마 따로 표시해서 보내는가? 취득세로 늘려서 보내버린가? 늘려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산세라는 것은 뒤에가 세금이기 때문에 뒤에다 세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 그러면 이건 세금이에요. 세금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니은 번 끝에 가보세요. 그래서 가산세는 세목으로 한다. 세목이라는 게 세금이라는 뜻이에요. 세목으로 한다 이 말이고 그 세금의 목록으로 한다 이 말이고 그래서 가산세는 세금이다 그 뜻이에요. 세목이다 이 말은 세금이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세목이다 이 말은 벌레 세금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세금의 이름과 똑같이 씁니다. 이게 바로 세목이다 이 뜻이에요. 다만 두 번째 줄 보네요. 해당 지방세를 감면할 때 벌레 세금을 감면할 때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지방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왼쪽에 날개에 있는 계산식 있죠. 세액계산구조 이걸 잘 보세요. 이 계산식을 잘 보시면 뭔가가 보일 거예요. 제가 동그라미 두 개를 쳐볼게요. 산출, 세액하고 가산세 이렇게 두 개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게 산출, 세액 동그라미 쳐보시고 가산세 동그라미 쳐보세요. 쳐놓고 그냥 읽어볼게요. 제가. 세금을 감면 잘 보세요. 나중에 시험 볼 때 엉뚱하게 하지 마시고 잘 보면 눈에 보여요. 그냥 눈에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산출, 세액에서 감면한다. 산출, 세액에서 세액을 뭐 해준다는 소린가요? 빼준다. 빼준다. 깎아준다. 그런데 이 산출, 세액 속에는 가산세가 들어있는가요? 지금 안 들어있는가요? 안 들어있죠. 그래서 벌레 세금을 감할 때 가산세도 감면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냥 안 들어간다고 읽어지잖아요. 그런데 미음번에 문장에 다만 단서에 있는 문장만 읽으려면 애운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벌레 세금을 감면한다고 해서 가산세까지 감면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왜 안 들어가는가? 이유는 벌레 세금을 감면하고 난 그 금액에다가 가산세를 더하기 때문에 아무리 벌레 세금이 감면 되더라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세금 계산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가산세도 감면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식만 보고 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걸 시험이라고 뭉찌무지하게 시험에 출제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런 점은. 아무것도 아닌 걸 이걸 막 암기해서 풀라고 하니까 어렵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벌레 세금을 감면한다고 해서 가산세도 감면 대상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해결을 끝냈어요. 여기까지 끝내시고 가산세의 종류로 가보죠. 지금부터 가산세의 종류를 익힐 거예요. 오늘 한 번에 그냥 끝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못 끝내시면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헷갈리실 거예요. 오늘 안에 끝내신 게 좋아요. 이거는 협박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오늘 안에 끝내세요, 이거. 가산세, 이걸 오늘 안에 못 끝내신 분들은 어떤 분이 못 끝내냐면 문장을 다 읽어가지고 찾으려 하신 분은 못 끝내요. 이걸 읽어가지고 해결하려 하신 분은 한 2년, 3년 걸려도 이거 이해 못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과소신고라는 게 있고 아예 신고 안 하는 게 있어요. 과소신고는 신고를 했다는 소린가 안 했다는 소린가? 했다. 무신고는 안 했다. 그러면 숙제를 내주면 반절이라도 한 사람이 더 나은가요? 아래 아예 안 한 사람이 낫겠는가?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때릴 때 더 많이 때리겠는가? 조금 적게 때리겠는가? 적게 때리겠죠. 그럼 이제 아예 안 한 사람은 20% 가산세를 물려버려요. 아예 안 하면 20%를 물려요. 그러면 아예 숙제 안 해오면 두 대를 때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해온 사람은 두 대보다 더 때려야 된가? 두 대보다 좀 더 깎아줘야 된가? 깎아줘야죠. 그래서 과소신고는 10%를 물리는 거예요. 해결했죠? 자 끝. 됐어 이제. 자 기억. 무신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무신고만 동그라미 치세요. 기억에 무신고. 그다음에 세 번째 줄 20% 동그라미 치세요. 문장 체크하면 안 돼요. 무신고 하면 몇 프로 물린다? 20%. 그다음에 디귿. 과소. 과소 동그라미 치세요. 그다음에 거기에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10% 동그라미 치세요. 끝났어요. 자 다 끝났어요. 자 다시. 자 다시요. 아예 신고 안 하면. 아예 신고 안 하면 몇 프로 물리고? 20%. 조금이라도 신고했으면 10%. 오늘 끝냈잖아요.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간단해요.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과소 신고를 하든 무신고 하든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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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이라는 이야기는 나쁜지 사기. 사기치다. 그러면 적게 과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 안 하거나 부정하게 사기치다 걸리면 정부는 우리 납세자에게 그냥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치다 걸리면 확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그래요. 그런데 법에다가는 죽여버린다는 말을 못 써요. 그러니까 그걸 숫자로 교묘하게 바꿔서 써요. 자 죽여버린다를 숫자로 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 사형시켜버린다. 너 사형시켜버린다. 한 번에 끝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느 안에 그냥 해결을 끝내버리시면 돼요. 어느 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사기치다 걸리면 가만히 안 둔다. 몇 프로 물려버린다? 40% 물려버린다. 40% 물려버린다. 한 방에 끝내잖아요.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가산세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한 줄이. 그래서 이렇게 익히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면 니은 번 부정 동그라미 치세요. 부정. 부정이란 말. 부정 그러면 몇 프로? 40%. 그 다음에 이제 또. 또 보니까 쭉 가다 보니까 부정 그것밖에 없네. 부정. 부정하면 일단 무조건 40%예요. 그러면 다시요. 다시 한 번 익혀볼게요. 조금이라도 신고했으면 몇 프로? 10%. 부정하면 40%. 아예 안 하면 20%. 부정하면? 40%. 오늘 안에 끝났잖아요. 끝났어요. 이제 한 편이 넘어가네요. 이렇게 간단한 걸. 예정도 하시고. 이제 이번에 보통징수로 가네요. 그럼 보통징수라는 것은 정부,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나에게 보내주는 것을 보통징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징수 그러면 바로 옆에 세무 공무원이 그것만 체크 딱 하세요.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나에게 계산해서 보내는 것을 보통징수라고 합니다. 자, 2번 특징. 특징에서 동그라미 2번 확정 동그라미 치세요. 특징에 양가로 2번 특징에 동그라미 2번 확정만 동그라미 치세요. 확정. 확정은 보니까 결정하는 때 밑줄 그으세요. 결정하는 때. 그럼 정부가 세금을 결정하면 그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세금 종료 다시 한 번 가보죠. 한 번 더 가보죠. 취득세는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재산세 보통징수.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보통징수. 약간 혼동돼도 계속 익혀야 돼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선택해서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그럼 취득세는 내가 신고를 불리행해버리면 내가 신고를 안 해버리면 보통징수. 등록면허세도 신고를 불리행하면 보통징수. 재산세는 신고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도 신고를 불리행하면 보통징수. 그럼 이제 가산세 연습하죠. 취득세 내가 신고 안 하면 가산세를 물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도 양도소득세도 가산세를 물려요. 이제부터 두 개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선택해서 신고니까 내가 신고를 아예 안 해버리면 나에게는 가산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선택이니까. 선택이라는 건 안 해도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산세가 안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선택해서 신고하면서 과소 신고해버리면 가산세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소 신고했을 때는 신고를 적게 신고해버리면 몇 프로 가산세를 물린다? 봐요. 병금이었잖아요. 10%. 해결해버렸잖아요. 10%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안 하면 몇 프로 물리는 건데. 20%인데. 종합부동산세는 아예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그런 건 없어요. 그다음에 올해 법이 개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재산세는 정부가 나에게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정부가 나에게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약속한 날짜에 세금을 안 내면 작년까지는 올 연말까지는 가산금이라는 걸 물려요. 그런데 이제 그거 없어져요.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가산세로 바뀌어요. 여기 뭘로 바뀌냐면 납부지연가산세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는데 너무 겁리를 안 와도 돼요. 이런 걸 시험에 낼 일은 없으니까. 낼 일 없으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모두 가산세가 다 나와요. 모두 가산세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런 것들은. 일단 46페이지로 와보세요. 46페이지는 기한후 신고라는 게 있어요. 용어를 먼저 익히세요. 기한후 신고라는 것은 제 날짜에 신고를 했을 때 그런가요? 신고를 못 했을 때 그런가요? 못 했을 때. 제 날짜에 신고를 못 하고 신고 기한이 지나서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것을 기한후 신고라고 그래요. 그럼 다시 읽혀보네요. 취득세는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재산세 보통징수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보통징수 납세자 선택해서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그럼 취득세는 내가 신고를 불리행하면 신고를 제때 안 하면 보통징수 등록면허세도 신고를 제때 안 하면 신고를 불리행했을 때는 보통징수 재산세는 신고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는 내가 신고를 불리행하면 보통징수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기한후 신고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 사람이 할 일을 안 했을 때 신고를 내가 제 날짜에 신고를 안 했을 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을 기한후 신고라고 그래요. 그럼 취득세는 내가 신고를 안 했더라도 정부에서 계산해서 나에게 보내기 전에는 기한이 넘어도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등록면허세도 다시 기회가 있어요. 재산세는 내가 계산하는가 정부가 계산해 버린가 정부가 계산하기 때문에 나는 다시 신고할 수 없어요. 종합부동산세도 원칙은 내가 하고 있는가 정부가 해 주고 있는가 정부가 해 주고 있으니까 기한이 넘어서는 내가 신고할 수 없어요. 양도소득세는 원칙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을 못 했을 때 다시 한 번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후 신고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 이것들은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왼쪽 날개를 보세요. 왼쪽 날개 보시면 제일 위에 조그만 표 하나 있을 거예요. 기한후 신고는 누구 누구는 안 된다 그랬는가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기한후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세목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양도소득세만 기한후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신고를 해야 될 것을 신고를 못 했을 때 정부가 기한이 지나도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법문으로 다시 오네요. 기한후 신고는 세 번째 줄 끝으로 가보세요. 정부가 결정하여 통제하기 전에는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결정해서 나에게 통제하기 전에는 내가 기한후 신고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기한후 신고라는 것은 제 날짜에 신고 기한까지 내가 신고를 제 날짜에 했다 못 했다. 못 했죠? 내가 제 날짜에 못하고 기한이 넘어서 신고를 하니까 정부는 내가 약간 넘어서 신고하면 정부는 내가 신고한 걸 그대로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확정에 효력이 없어요. 기한후 신고를 하면 기한이 넘어서 신고가 들어가면 처음에 했을 때는 그냥 확정 효력이 있는데 기한이 넘어서 신고했을 때는 확정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확정에 효력이 없다에다 밑줄을 그으세요.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중간에 해도 돼요. 확정에. 확정이 없다. 확정한 효력이 없다. 여기다가 밑줄을 그으면 오세요. 그럼 효력이 없으면 정부가 세금을 결정을 해 줘야 돼요. 내가 신고하는 것은 정부가 안 믿어요. 그럼 이제 내가 신고하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신고일로부터 몇 개월 안에 정부가 결정해서 통제해 주고 3개월 안에 결정해서 통제를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세요. 그 다음에 안 그래도 4번 가면. 4번은 지금은 참고만 하세요. 지금은 참고만 하세요. 이제 기한 후 신고를 하면은 기한 후 신고를 하면은 여기서 신고를 하면은 신고 기한이 넘었어도 이실짓고 했으니까 때릴 걸 좀 더 세게 때리겠는가. 좀 깎아주겠는가. 깎아줘요. 그래서 가산세를 좀 깎아줘요. 그래서 참고만 해 보세요. 그러면 기한이 넘고 한 달 안에 빨리 하면 가산세를 많이 깎아주겠는가. 조금 깎아주겠는가. 많이. 그래서 50% 깎아줘요.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50%를 깎아주고 1개월은 넘었지만 3개월 안에 하시면 30%를 깎아줘요. 그런데 3개월이 넘고 6개월 안에 하시면 20%를 깎아줘요. 이건 나중에 익히셔도 돼요. 지금은 그냥 참고로 기한 후 신고하면 내가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는 세금 종류 한번 익혀보시고 기한 후 신고했다고 해서 정부가 그래 신고를 했으니까 고마워. 그래 네가 신고한 거 그대로 인정해 줄게. 그런가. 인정 안 해줘. 그런가. 인정 안 해줘요. 확정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으니까 다시 신고서를 받고 나서 정부는 몇 개월 안에 세금을 계산해서 그 사람에게 통보하고 3개월 안에 통보하고 그 정도까지만 지금 익히시면 돼요. 뒤로 갔네요. 수정신고는 이거 참고만 하세요. 수정신고 듣기만 하세요. 이미 신고된 세금이 있는데 신고된 세금이 너무 적어요. 내가 적게 과소신고해가지고 옛날 신고해놓은 것보다 더 늘려서 신고하는 더 금액을 올려서 신고하는 걸 수정신고라고 그래요. 그럼 옛날에 세금을 적게 신고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더 세금을 내는 것을 수정신고라고 그래요. 그럼 그거는 참고만 하세요. 그럼 이제 38쪽에 보시면 납세금의 소멸로 오세요. 납세금의 소멸. 소멸이라는 것은 세금이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가. 어떤 경우는 세금을 안 내도 되고 어떤 경우는 계속 세금이 살아있고 그런 게 있어요. 지금부터 볼게요. 납부. 돈 내버렸네요. 돈 내버리거나 충당. 상계시켰을 때는 납부하거나 충당하면 이제 더 이상은 세금을 내야 되는가. 안 내도 된가요? 안 내도 되죠. 소멸사회에 해당이 돼요. 소멸됐어요. 끝났어요. 소멸돼가요. 더 이상 세금 안 나와요. 부가 부담을 시켰다가 부담시킨 걸 취소했으니까. 취소했으니까 더 이상 세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소멸됐어요. 부가 철회. 철회라는 용어를 쓰는 철회. 철회가 뭐냐면 철회라는 것은 지금 뭔가를 하려다가 철회했다는 소리는 하려다가 잠깐 미뤘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하겠다 하고 뒤로 연기시키는 거예요. 이 철회의 말은 뒤로 연기시킨다 이 말이에요. 뒤로 미친다 이 말이에요. 뒤로 늦춰가지고 나중에 언젠가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부가를 지금 하겠다는 소린가요? 좀 뒤에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뒤에 하겠다. 그래서 소멸 사유가 아니다. 이거 소멸 안 된 거예요. 철회는 소멸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재척기간이 만료됐어요 이 말은 정부가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났어요? 그랬는가요? 뒤지는 시간이 끝났어요. 이제 금방 익혔네요. 뒤척기간이 끝났어요. 뒤지는 시간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은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소멸 쇼의 완성이라는 것은 집에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 고지서를 가지고 정부가 돈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돈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끝나버리면 돈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은 돈을 못 받습니다 그래요. 그럼 버티면 돼요. 고지서 보내면 일정 시간만 버티면 그 고지서를 가지고는 정부가 더 이상 세금을 못 받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느 순간 우리는 겁나서 돈 버텨내죠. 그럼 돈을 내라는 소린가요? 버티라는 이야기인가? 버티라는 이야기예요. 버티다 보면 세금 안 내도 돼요. 잘만 버티면 안 내도 돼요. 잘만 버티면 안 내도 돼요. 잘못 버티면 내야 돼요. 그다음에 남세장 세금 안 내고 나 세금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나 세금 안 내고 죽어버릴래요. 그러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소멸된다 안 된다? 소멸? 되기는 왜 돼요? 세금 안 내고 죽으면 그 세금 안 내고 죽은 사람의 자녀들이 세금을 그대로 승계받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누구 때문에 사촌인가 누가 세금을 추징당하게 생겼다고 그게 아마 신문 기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죽으려면 자기의 핏줄을 다 데리고 가서 죽어야지. 자기만 죽으면 밑에 있는 자녀들에게 승계가 돼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내고 죽으면 자녀들이 죽을 맛이 된다는 걸 꼭 알아주셔야 돼요. 승계받은 사람이 또 그걸 다 물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놔두고 죽어버리면 그게 그대로 승계가 되다 보니까 절대 소멸되지 않아요. 그럼 상속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를 할 때는 앞에 사람이 포기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사람의 핏줄이 전부 다 포기해야 돼요. 한 방울이란 흘린 피가 있으면 전부 다 포기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뱃속에 있는 자녀가 있으면 뱃속에 있는 자녀에게 승계가 돼버려요. 태어나자마자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세금 남겨놓고 죽으면 안 돼요. 절대. 세금은 어떻게든 정리하고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납세자가 사망하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법인이 합병. 법인이 합병한 당에서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결손처분. 제일 어려운 단어는 안 돼요. 결손.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읽어드릴게요. 결국 손해보고 떨겠습니다. 결국 손해보고 떨었으니까 소멸됐다 소멸 안 됐다. 소멸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멸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당신 뺏어갈 수 있는 당신에게 뺏어갈 수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결국 아무것도 못 받고 내가 그냥 손 떨고 갈란다. 자 오늘 뒤지러 왔어요. 오늘 뒤지러 와가지고 뺏어갈 물건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아이고 가진 것도 없네. 그러고 가면서 결손처분 할래요? 그러고 가요. 그럼 결손처분 할란다고 갔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이제 나한테 안 받은단겠다 하고 숨겨놓은 걸 밑에서 끄집어 내고 있는데 잠깐 손해든 거 뭐예요? 내놔봐. 그럼 뺏어가 버려요. 이게 결손처분이에요. 그럼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나중에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재산을 뺏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손처분은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결손처분은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거기에 1번 해 보세요. 납부, 충당은 소멸이 돼요. 부가치소도 소멸됐어요. 부가치소도 소멸됐어요. 그 다음에 재척기간이 만료되거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도 소멸이 돼요. 자 한 편 넘겨보세요. 소멸 사유에서 제외되는 거 사망. 자 사망. 사망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납세자가 사망한다고 해서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합병 동그라미 치세요. 회사가 둘이 합친다고 해서 소멸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합쳐가지고 A회사가 됐어요. 그럼 B회사가 낼 세금을 어떤 회사가 대신 내줘야 된가? A회사가 내줘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가 철회. 철회만 동그라미 치세요. 철회. 철회는 지금 세금을 아예 없애버린다. 뒤로 늦춘다. 뒤로 늦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막 연설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앞에 나가서 막 연설을 해요. 막 연설을 하면서 안 좋은 소리하고 입에 담지도 못한 소리를 막 해요. 그러면 앉아계신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발언을 뭐 하시죠? 막 그런가요? 철회라는 분은 속이 좀 시큼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 때는 너 말하지 말고 내가 국회의원 안 하면 네가 나 없을 때 해라. 이 말이 철회하라는 소리예요. 치수하라. 그러면 그 발언을 치수하시죠. 그러면 나는 평생 국회의원을 할 테니까 내가 할 동안 너는 절대 하지 말아라. 그 소리예요. 치수는 완전히 싹을 잘라버리는 게 치수고 철회는 뒤로 늦추는 걸 철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데모할 때 우리 집회할 때 있잖아요. 집회할 때 우리 지역에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데 여기 들어오는 걸 철회하라. 철회하라. 그러면 누구 엄마 언제 이사 갈까요? 나 이사 가고 나면 돌아버려라. 그 소리예요. 그게 철회라는 걸 뒤로 연기시켜라 이 말이에요. 연기시켜라. 그런데 치수한다는 말은 아예 못하게 막아버려. 처음부터 그걸 아예 싹을 잘라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치수는 소멸이 되는데 철회는 뒤로 연기시키는 걸 철회라고 그래요. 그럼 철회는 소멸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손처분.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지금 재산이 없어서 그 사람 재산을 전혀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그냥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뒤져서 나오면 그 앞에서 말했던 결손처분을 치수하고 다시 그 재산을 뺏어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결손처분은 최종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손처분 체크하시고 세 번째 끝에 소멸되지 않는다에다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손처분은 앞에다 주의하고 다르세요. 일반인들은 결손처분이 되면 소멸된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결손처분은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재척기간의 부가권의 재척기간으로 한번 가보죠. 부가권의 재척기간은 50페이지로 와보세요. 50페이지 표에서 참고표에서 지방세만 보세요.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지방세만 공부하세요. 양도소득세 공부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공부하면 안 돼요? 이랬더니 굳이 또 그걸 하려는 분이 계세요. 양도소득세는 우리 시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고 지방세만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지방세만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익히는가? 익히는 연습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재척기간은 정부가 내 자료를 뒤지는 시간이에요. 일정 시간을 뒤져야 되는데 사기. 사기라는 거 여기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방세 중에 사유에서 사기만 동그라미 치세요. 사기. 부정하게 사기친 사람의 자료는 10년 동안 뒤지시면 돼요. 사기 치면 정부는 몇 년을 뒤지겠다는 이야기인 건? 10년. 그럼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사기를 쳤으면 내 자료를 몇 년간 숨기면 된다. 10년 안에만 안 걸리면 나는 세금을 낸다? 안 낸다? 그렇죠. 바로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사기를 쳤더라도 정부는 몇 년이 지나면 더 이상은 세금은 못 물린다. 10년. 그럼 나는 10년 동안 그 자료를 어디다 숨겨가지고 정부가 찾게 해야 된가? 못 찾게 해야 된가? 못 찾게 해야죠. 그럼 못 찾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가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야 세금을 떼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부정하게 사기를 쳤으면 10년 동안은 그 자료가 세상에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놔야 된가? 땅속에 묻어놓으면 큰일 나요. 요즘은 공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폭군을 파다 보면 다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땅속에 묻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가? 불 질러버려야 돼요. 그래서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어떻게 불을 질리냐면 정어머니 퇴근한 이후에 정기 누전으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화재를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서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많이 들어본 멘트일 거예요. 어디서 들어본 거. 그래서 사기치면 그 자료를 몇 년 동안 못 찾게 막아버린다. 10년. 그러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도 사기친 것하고 똑같아요.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도 몇 년 동안 안에 걸려버리면 세금 물리는 거고 이것도 10년이에요. 명의신탁. 명의신탁이라는 건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는 거예요. 내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는 것도 뭐 하는 거하고 똑같은가요? 사기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명의신탁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여기도 10년. 그러면 이제 세 개 해결했네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건 놔두시고 다섯 번째로 가보세요. 끝에 보면 무신고라는 걸 체크하세요. 무신고. 무신고. 여기만 체크하세요. 내가 신고를 아예 안 했다. 내가 신고를 아예 안 해버리면 신고를 안 하고 땅속에다 묻어버리고 땅속에서 묻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묻혀버리면 끝난다겠어요. 그러면 무신고니까 무, 쳐버리면 끝나요. 발음을 약간 바꿔볼게요. 무, 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7년이면 끝나요. 무쳐버리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칠. 그래서 무신고는 몇 년만 견디면 되고. 7년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땅속에 어디나가. 딱 묻혀버리고. 7년만 묻혀서 찾지 못하면 끝. 그다음에 과소. 과소 신고는 뭔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뭐라는가. 과, 5. 그래서 5년만 지나면 돼요. 그래서 신고라도 해놓으면 몇 년 지나면 더 이상은 정부가 내 걸 조사하지 않는다. 5년 지나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신고한 서류들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몇 년은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 5년. 그래서 중개사법 보관기간은 몇 년이고. 5년이고. 그래서 5년이 되는 거예요. 5년이라는 시간 안에는 정부가 신고했더라도 내놓으라면 내놓으셔야 돼요. 다시 검수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익혀보네요. 안 보고 연습해 보세요. 한 두 번만 하면 금방 익힐 수 있어요. 부정하게 사기 치면 몇 년을 조사하고. 10년. 상속 증여? 10년. 명의 신타? 10년. 무신고? 7년. 과소 신고? 5년. 5년. 끝났죠.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게 제척기간이에요. 이게 뒤지는 시간이에요. 그럼 정부는 뒤지는 시간이고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걸 뭐 하는 시간인가? 숨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숨길 수 있는 거예요. 모르고 어떤 분은 사기 쳐놓고 한 8년 만에 나 이걸 가지고 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럼 바로 10년이 안 됐으니까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게 사기 친 사람은 절대로 몇 년 동안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10년. 무신고 했을 때는 7년. 과소 신고 했을 때는 5년. 5년 동안 입 딱 다물고 살면 돼요. 5년 지난다면 내가 자료를 끄집어 내도 정부는 그걸 조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정하게 사기를 쳤으면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서류를 끄집어내서 세무사 앞에다 뿌려놔도 그래도 세금은 물린다, 못 물린다. 시간이 지나서 못 물리는 거예요. 그걸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 하시고 이제 한 편이 넘겨보시죠. 제척기간에 기산일이라고 나올 거예요. 기산일. 제척기간에 기산일이라는 걸 이걸 단어로 기산. 기산한다 이 말은 시작점이다 이 말이에요. 시작. 언제부터 조사를 시작하는가. 제척기간에 기산일은 언제부터 정부가 조사를 할 것인가. 그럼 조사할 때는 신고, 납부, 세목은 내가 신고를 할 수 있는 날까지는 정부가 기다렸다가 조사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막 돌아버리겠는가. 기다렸다 기다렸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신고 기한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날까지는 내가 신고하면 되니까 그날까지 기다렸다가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른쪽 날개를 봐보세요. 제척기간에 기산일에서 신고 납부는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조사하는 거고 보통 기행수는 정부가 바로 조사를 들어가니까 보통 기행수는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여기서부터 바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기행수만 체크하시고 거기다가 중요 표시하시면 돼요. 그게 더 까다로우니까. 보통 기행수는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조사를 하겠습니다.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다시 한 페이지 넘어가요. 52페이지로 와보세요. 징수권의 소멸시호로 가네요. 징수권. 징수권의 소멸시호라는 것은 정부가 나에게 고지서를 보내고 정부가 나에게 고지서를 보내서 그 고지서 한 장 가지고 나에게 돈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소멸시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 고지서에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고지서의 금액이 우리 집에 날라온 재산세가 이번에 천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왔다. 그럼 5천만 원 넘었다 안 넘었다? 안 넘었죠? 5천만 원이 넘지 않았을 때는 그 고지서를 가지고 정부가 5년이라는 시간만 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5천만 원이 넘어버리면 10년이라는 시간 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밑에 양가를 2번에 보시면 표 있을 거예요. 5천만 원 이상이면 몇 년 그랬는가? 10년.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 국세도 똑같아요. 국세는 금액이 좀 커요. 5억 미만이면 5년. 5억 이상이면 10년. 똑같아요. 5년 또는 10년이에요. 지방세는 5천만 원이 기준이고 국세는 5억이 기준이에요. 국세는 5억, 지방세는 5천.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53페이지로 가보세요. 소멸시효의 기산일 그랬어요. 그럼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정부가 돈을 달라고 당신이 약속한 날짜까지 세금을 안 냈으니까 그날까지 세금을 안 내니까 정부가 언제부터 돈 달라고 요구하는 시간을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라고 그래요. 정부가 돈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정기일, 납부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법에서 정해진 납부의 마감날까지 이 사람이 세금을 냈으면 돈 달라고 청구하겠는가요? 못 냈으니까 청구하겠는가요? 못 냈으니까. 그래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돈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참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르셔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번 달, 이번 달이 11월 달이죠. 11월 말까지 돈을 내라고 정부가 고지서를 보냈는데 이달 말에 돈 안 내고 버텼어요. 이번 달 말까지 돈 안 내고 버티면 정부는 언제부터 돈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야기인가? 다음 달 1일부터. 다음 달 1일, 다음 날부터. 그러면 국세 같은 경우는 5억이 넘으면 몇 년 동안 정부가 요구할 수 있고 10년, 5억이 안 되면 5년 지방세는 5천이 안 되면 5년 5천이 넘으면 1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고지서 한 장 가지고 5년, 10년 동안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마지막 정리할 때가 돌아왔네요. 이제 중단하고 정지라는 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양가로 5번에 보시면 4번하고 5번이네요. 시호의 중단과 시호의 정지라는 게 있어요. 이제 중단이라는 단어와 정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중단이라는 것은 아마 이거 다 용어는 알 거예요. 중단은 가다가 제가 이렇게 가다가 중단 그러면 멈춰 있어야 된가요?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된가요?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예요. 뭘 멈추기면 뭘 멈춰요? 정지가 멈추는 거고. 이게 정지, 정지는 가다가 정지 그러면 멈춰야 돼요. 그런데 중단 그러면 간만큼 무효? 다시 처음부터 시작. 중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중단. 정지라는 것은 정지 이후에 계속. 그래서 일정 시간 멈췄다가 멈췄다가 다시 가는 것은 정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중단. 그럼 이제 산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산에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중턱까지 올라갔어요. 중간까지 올라가다가 잠깐 우리 멈췄다 가자. 그럼 우리 여기서 중단하자 그런가요? 정지하자 그런가요? 정지하자. 정지하자 그래야 돼요. 중단하자 그러면 밑에까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용어 잘못 쓰면 큰일 나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서 꼬맹이들이 컴퓨터를 하고 있다. 그럼 집에서 부모님들이 식사 시간 딱 되면 애들한테 그러죠. 나도 모르게 엉터리가 발음이 나와요. 애야 컴퓨터 하던 걸 중단하고 나와라 그러면 애가 네 그러고 나와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컴퓨터 하던 걸 너 정지하고 와라 그러면 에이 이래요. 꼬마들이 중단하고 정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몰라요. 왜 모르냐. 그 이야기는 텔레비전에서 하도 엉터리로 하니까. 우리 선수가 그라운드에 넘어져서 경기가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중단이라고 쓰는 거 정지라고 써야 된가? 정지라고 써야 돼요. 잠깐 정지되고 있는 거지 중단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단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철이 지금 우리 전철역에 와서 1분간 중단했다 갑니다 그래야 된가 정지했다 갑니다 그런가? 정지했다. 이건 정지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차가 전철이 우리 역에까지 왔는데 이상이 생겨가지고 고장이 나버렸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차고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때는 운행을 이제는 뭐합니다 그래야 된가? 중단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3시간 동안 강의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강의를 중단합니다 그래야 된가? 정지합니다 그래야 된가? 그렇죠. 정지를 해야 다음에 연속으로 가는 거예요. 중단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까무라쳐버리죠. 중단한 다음에. 이거 중단할 수가 없어요. 정지는 돼도 중단은 안 돼요. 그래서 중단의 사유는 정부 입장에서는 중단하면 좋은가요 나쁜가요? 좋은 거죠. 처음부터 다시 하니까. 정지는 가던 만큼 갔다가 나머지 시간만 가면 끝나니까 이거는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중단은 처음부터 다시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4년 5개월이 지났는데 중단했다. 그럼 4년 5개월은 무효고 지금부터 다시 몇 년이 시작된다. 5년이 시작된다. 얼마나 정부는 좋은가요? 만약에 4년 11개월 29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하루 남았어요. 하루 남았는데 오늘 중단해버리면 지금까지 있었던 건 무효가 되고 오늘부터 다시 5년입니다. 그래서 중단이 되면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중단이고 어떤 건 정지인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정지 사유에는 뒤가 기간자가 붙어요. 이 기간 동안에는 정지합니다. 그러면 뒤에 단어를 볼게요. 뒤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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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이 기간들이 뒤에 붙는 것은 그 기간 동안은 중단해라, 정지해라. 정지. 그 기간 동안은 그 시간만 멈췄다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간은 정지, 정지, 기간은 정지. 그럼 기간자가 안 들어간 것은 중단. 중단이니까 중단이 되면 처음부터 다시. 그럼 다시 볼게요. 지금 이 고지서를 집에 한 장 왔어요. 이 고지서를 집에 도착해 가지고 이 고지서가 도착하고 지금 시간이 4년 지났어요. 4년이 지났는데 이 고지서하고 똑같은 고지서가 또다시 집으로 날라오면 옛날 4년 고지서는 무효가 되고 이 고지서를 가지고 새로운 고지서로 다시 몇 년이 시작된다. 5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중개사 일을 하실 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고지서가 옛날 고지서가 있는데 그 고지서하고 똑같은 고지서가 집에 또 한 번 날라오면 앞에 고지서는 무효가 되고 지금 새로운 고지서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새롭게 5년이 시작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만약에 4년 9개월 만에 새로운 고지서가 다시 날라왔다. 그럼 앞에 있는 4년 9개월은 없어지고 이 고지서를 가지고 다시 몇 년이 시작되고 5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서를 어떻게든지 받아야 된가 안 받아야 된가요? 안 받아야죠. 그럼 주소도 여기저기 움직여야 되고 주소도 말소시켜버리고 그래야죠. 그러면 보낼 수 없으면 정부가 어디다 붙여버린다 하겠는가? 공시송달로. 그럼 공시송달하면 그때부터 또 5년이에요. 그러니까 주소 바뀌면 게시판에 붙여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주소 막 바꿀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그 고지서를 가지고 정부가 5년간엔 돈을 못 받게만 만들면 돼요. 돈 준다고 준다고 내가 줄 건데 왜 또 고지서 보내려고 그러냐고 잠깐 기다리라고 보내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5년만 지나버리면 내는 거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도 돼요. 그런데 정부가 기다리겠는 거 안 기다리겠는 거 절대로 안 기다려요. 왜냐하면 4년 만에 딱 보내놓고 또 4년 만에 딱 보내놓고 한 번씩 중간, 한 중간 보내놔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5년, 그때부터 다시 5년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단하고 정지는 중단은 뒤에 기간자가 안 붙은 거 정지는 뒤에 기간자가 붙는 것들 이렇게 해서 그래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55페이지, 56페이지 지문들 나온 거 이것들은 직접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고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얼마만큼 이해가 잘 되셨는가 오늘 배운 내용을 시험을 또 봐야 돼요. 오늘부터는 시험 보면 성적표를 집으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성적표 보내는데 만약에 성적표 안 못 보내면 게시판을 붙여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아야 돼요. 이제부터. 그런데 실제로 보내지는 않아요. 보내면 학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원장님이 저를 또 안 좋게 생각하니까 저는 보낼 수는 없어요. 예전에는 진짜로 제가 성적표를 게시판에 게시해버렸거든요. 실명을 써서 게시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학원에 와서 막 기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시험지가 가지고 들어올 때가